안녕하세요. SGO KOREA 강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티카 VR의 매치 컬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VR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각각 렌즈의 노출값이 다르게 촬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메뉴가 매치 컬러 메뉴인데요. 매치 컬러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노출값들을 자동으로 미스티카가 분석해서 맞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치 컬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모든 컬러가 색보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플레이를 하면 이 근방에 있는 컬러는 대부분 색보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포지션을 이동을 해놓고 오버레인 모드를 끄게 되면 이 구간에는 완벽하게 색보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제가 원하는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색보정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매치 컬러인 타임 메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할 영역을 인아웃 마크점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 구간에 있어서 매치 컬러를 하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는 매치 컬러인 타임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은 100이지만 좀 정교하게 색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타임 스텝을 60으로 좀 납쳐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 스텝을 줄여놓고 매치 컬러 인 타임을 누르게 되면 미스티커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매치 컬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 아까는 색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구간이 컬러가 잘 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치 컬러 인 타임을 쓰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